사망자분은 어쩌다가 목숨을 잃으신 건가요? 사망자분은 양손과 다리가 걸려가게 되어 있었고요. 목에 압박 흔적이 보였습니다. 부근 결과 사인은 경보 압박 지지사로 얼굴에는 우열이, 안구에는 이를 짐이 동시에 나타났고요. 오랫동안 강하게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한 분은 목 졸라 사망한 거고 아까 칼을 들고 나왔던 그분은 목숨을 건져는 것 같기는 한데 찔린 흔적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혈흔이 없을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항상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길래요? 뭐가? 저희가 갔을 때 침대의 한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꺼진 게 아니라요. 침대가 좀 꺼지기도 하는데 아니라 도려낸 거죠. 폐요? 폐요? 네, 이 중 몇 일 있었는데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깊이는 한 뺨 정도로 아주 깊게 도려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범인에 가져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신고자의 경우 피를 꽤 많이 흘렸는데도 침대, 이불, 배에는 혈흔이 거의 없었고요. 바닥도 얼마나 깨끗한지 감식반도 현장 감식을 하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족족이나 머리카락 한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부상이 심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이송했을 정도로 한 명은 그렇게 부상이 심했고 한 명은 사망했을 정도인데 현장이 그렇게까지 깨끗하다는 게 어떻게 깨끗이 치웠을까? 일단 범인이 침대의 특정 부위만 오려갔잖아요. 흔적을 지운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행동들을 할 때는 결국은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강도, 금품 강치의 목적으로만 들었다고 한다면 목적을 달성하면 빨리 도주하는 게 일반적인 번도 범죄 패턴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목적이 있는 범죄다. 네, 맞습니다. 물세큰도 없었고요. 매트리스를 오려 간 걸 보고 저희는 성범죄를 의심했는데 피해 여성 두 분 다 옷을 입고 있던 상태였고 신고자분께 당시 상황을 바로 전해듣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던 방식이 달라요. 한 사람은 결국은 목을 졸라서 경모 압박 질실사로 살해를 했고 한 사람은 결국 칼에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러운 것은 목이 졸려서 사망한 피해자도 칼에 찔린 현장이 있는데 그 피를 굳이 닦았다는 것이 가장 부자연스러운 사건 현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력팀 모두가 이 사건은 자칫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범인이 흔적을 지으려고 해도 뭔가가 남아있을 거다 싶어서 디스를 포함해서 현장 구석구석 감식을 실수했습니다. 야, 그런데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면식법의 선행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패스텔의 현관문이 도구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특이했던 건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게 아니라 안이나 밖에서 보고도 손잡이를 위로 올려줘야 문이 잠기는 도우락이었습니다. 생존한 신고자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간단한 그날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고 있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더니 칼로 등을 눈과 순간으로 찔렀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범인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원한에 의한 범죄 가능성은 있었나요? 두 분 모두 원한을 살만한 사람은 없었고요. 숨진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현미적으로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새벽 1시까지 통화를 나눴고요. 평소 사이가 좋았고 결혼을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다 아팠습니다. 세상에 예비심도 없구나.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이 현장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왔겠죠? 그때 누군가가 최 형사님을 툭툭 치더라고요. 제가 돌아봤더니 주황색 낚시가방을 면 20대 남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옆집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사건이 났다. 그냥 일단 들어가시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남자가 입에서 나중에 일정적인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일단 형사님들은 사건을 쫓기 위해서 신고 시간 전후 시간대에 오피스텔 CCTV부터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본 순간 뭔가 이렇게 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싸한 느낌? 여기가 복도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이제 복도에는 CCTV는 없었고요. 공동 현관문하고 엘리베이터 주차당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저희가 CCTV 확인 결과 신고 시간과 가장 건접한 시간대 전후로는 오피스텔을 떠나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아침 출근 시간대가 지난후라 없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안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 범인이? 어? 소름 끼쳐! 21층 건물에 총 317세대가 사는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따져보니 입주민자만 거의 1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 팀들하고 강렬팀 다 포함해서 7팀이 3층씩 맡아서 집진받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때 마침 사건이 일어났던 층을 배당을 받았고요. 입주민을 만나서 탐문 수사를 하는 동시에 DNA 검사를 위해 면봉으로 구강 채취 전부 받으러 다녔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인이거나 본인이 약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거부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은 채취를 입주민분들 걸 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뭔가 나온 것이 있어야 할 걸 개조를 할 텐데 현장에서 나온 것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DNA를 채취한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채취를 하면서 형사들이 상대방의 태도나 모습을 관찰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면서 하나하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반응을 살펴볼 겸 국과수에서 뭐라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죠. 실제로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범죄자 취급을 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수상한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입주민 중 입주민 중에는 범인이 없나 보다. 그렇죠? 그러게요. 그런가 봐요. 나가는 적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오피스텔에 빠져나왔죠? 어차피 문을 열고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이제 탐문 중에 우리 차영사님을 툭툭 쳤던 낚시 가방을 맨 옆집 남자가 자기가 뭔가 본 것 같다고 얘기를 꺼려줍니다. 혹시 옆집과 관련해서 수상한 사람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글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좀 수상한 걸 본 것 같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때 한 달 전쯤인가 제가 밖에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옆집에서 사람이 탁 들어가면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근데 그 문 뒤에 웬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남자가 황급히 도망치는 듯이 막 달아나더라고요. 어머, 남자가 왜 서 있어요? 거기에? 얼굴은 봤대요. 자기도 치듯 지나가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다라고 했는데요. 인상착의를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다고 합니까? 나이는 한 30대 초반이고 30대 초반. 키가 170 중반 정도로 체격이 좀 외치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혹시 하이카라라고 아십니까? 그거 있잖아요. 왜? 예전에 2대팔 2대팔 가르마라고 하는 그 머리를 싹 곱게 넘긴 머리를 옛날에 그 일반적인 회사원분들이 좀 많이 하실 수 있었어요. 2대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히며 체격이며 헤어스타일까지 여친 남자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뜸 이거 당신 아니야? 당신인데? 만약에 그분이 뭔가 이 사건에 연료가 돼 있다면 그 사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서 톡톡 치면서 자기가 먼저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진짜 범인인데 자기를 가리키는 제보를 한다? 바보지. 그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라고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범인이면 DNA를 채취해 줬겠냐 나가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형사님이 초고로 봤을 때는 뭔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얘기를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또 어? 그 사람 쪽으로 좀 기울고 그러니까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 같긴 한데 이 상황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날 내는 것도 이해는 돼요. 맞아요. 그때 저도 이제 옆에 같이 이제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생각했었습니다. 인상 사이가 딱 옆집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사건 추정 시간에 뭐 했느냐 물어봤더니 여자친구랑 새벽 내내 술 마시고 새벽 5시쯤 집에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친구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얘기를 했고요. CCTV에 또 확인해 보니까 새벽 5시에 들어온 게 맞았습니다. 아, 알리바이가 있었네. 그러면 알리바이도 있는 거니까 불같이 화를 낼만 했네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범위라면 자기 인상 차기를 목격담으로 그대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닐 것 같아. 그런데 그 목격자가 봤다는 그 남자. 그 남자를 찾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때 병원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신고자분이 아까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했잖아요. 다행히도 빨리 안정을 찾아서 범인의 인상차기와 당시 상황을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네요. 지금부터 사망한 여성을 박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오피스텔은요. 원래는 박씨의 언니가 거주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해외로 출장을 가면서 집을 비운 사이에 동생분이 대신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자분은 박씨의 친구이고요. 아, 네. 지방에서 서울로 여행을 왔다가 친구 집에 잠시 하루 정도 묵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변을 당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범인은 아는 사람이었대요? 어떤 건가요? 신고자분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해석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범인의 인상차기는 좀 기억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시에 여성분이 진술한 인상차기를 직접 기록했던 수첩을 가지고 왔습니다. 18년 전에 수사 수첩이네요. 20대 후반. 20대 후반. 170cm 정도 키는. 아, 하이칼라 머리. 어? 일치하네. 네. 베이지색 줄무늬. 베이지색 줄무늬. 이거 옷인가 보다. 그렇죠? 어? 슬리퍼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거든요, 형사님 이 수첩에는. 지금 아까 그 옆집 남자분이 진술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170cm 정도 돼 보였고. 헤어스타일이 하이크 하나였다. 그렇죠. 어머, 그럼 그 옆집 남자가 봤다는 지켜보고 있었던 낯선 남자. 바로 그 사람인가 보네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또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친구랑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려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웬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남자가 칼로 제 등을 막 찔렀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었고요. 한참 뒤 친구 휴대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서 정신이 들었는데 그 남자가 그랬는지 제가 이불에 덮여 있더라고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친구가 남자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또 한 번 정신을 잃었다가 깼는데 친구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렸고요. 칼로 찔러서 죽은 줄 알고 덮어놓고 옆에서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숨죽인 채 친구분이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범인이 멈춰선 느낌이 납니다. 왜? 아마 범인이 먼저 공격했던 여성이 살아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필사적으로 숨을 꾹 참고 있었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친구분이 그때 현관문을 나서는 범인이 슬리퍼 끄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기 쏘어놓으셨구나. 여기 슬리퍼라고 아까 했던 게. 그런데 잠시 후에 아주 결정적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삐삐삐삐.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더라고요. 복도식이니까. 그 층이네. 어머. 말도 안 돼. 제보를 했던,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이 그 층에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가 같은 층에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층을 다 조사하셨다고 했잖아요. 조사할 때. 저희가 담당했어요. 그 층을 담당해서. 야, 그럼 그 담당해서 봤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일 수 있는 거네요? 분명 범인이 이제 오피스텔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 확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오피스텔에 거의 상주하듯 했거든요. 그러면서 옆집 남자가 목격했으니까 뭐 하나라도 더 들어보려고 아침 저녁 출근할 때마다 인사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했었습니다. 일단 저도 굉장히 수상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진술 내용이에요.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들어보면 한 달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목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너무 상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불필요한 기억들은 금방금방 지워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데 특별한 이벤트,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 어깨를 부딪혔다든지 물건을 광창 쏟았다든지 이런 기억이 아닌 이상 잠깐 문을 열고 문 뒤에 서 있던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는데 너무 상세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남자가 지켜서 보고 있던 게 너무 막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게 좀 인상적으로 남았을 수는 없나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진술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자기 스스로 뭔가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오히려 왜곡해서 얘기해야 하는 게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트리스까지 오려가는 이런 치밀함을 보였잖아요. 증거도 많이 인멸을 했고 그다음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확실히 사망을 했는지 확인까지 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피해자들이 이미 다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목격자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유력 용의자로 받고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보려고 그 집에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회로 입은 곳이라도 있는지 일단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다른 의심 없이 집 안으로 저희들을 드리더라고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렇게요?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옷이랑 신발 이런 것도 보면서 이거 어디서 샀냐. 나도 사고 싶다 이러면서 저희가 둘러봤는데 혈연이나 이런 묻은 것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한 달 전에 그때 봤던 남자, 오피스텔에 나섰으면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해라. 연락처를 줬죠. 거의 매일 전화하면서 친한 형처럼 그렇게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옆집에 저희가 갈 때마다 이상하게 현관 입구에 술병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술 좋아하냐고 언제 한 잔 하자 했더니 자기는 술을 못 마신다고까지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과음을 할까 뭔가 불안한 모양이다 싶어서 슬쩍 떠봤습니다. 안 좋은 일 있냐 형한테 다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결혼 준비해야 하는데 사정이 안 좋다. 만약 이 사람이 범인이라면 불안해서 맞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분명히 뭐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그때 국과수로부터 연락이 한 통 옵니다. 구멍 뚫린 매트리스에서 한 남성의 DNA가 발견됩니다. 구멍 뚫린? 아니, 깊이를 한 뼘, 거의 한 뼘 이렇게 두껍게 돌아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폐인 매트리스 바로 아랫부분에서 남성의 경향력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랫부분까지 스며들었던 거더라고요. 아, 범인이 그래서 그걸 오려왔구나.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DNA 결과는 누구로 나왔습니까? 옆집 남성과 일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같이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옆집 남성을요.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DNA 결과를 받고 바로 최 씨의 기지국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꺼졌습니다. 아, 도망갔구나. 눈치겠구나. 어떻게 알고 도망갔지? 휴대폰을 끄기 전 마지막 위치가 이제 최 씨가 다니던 회사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팀은 회사 쪽으로 보내고 저를 포함한 한 팀은 집 앞에 가서 잠복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우리 최 형사님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셋입니다. 저는 한 거예요? 네. 왜요? 도망가려고 했던 건 아닌가? 휴대폰에 뜬 이름을 보자마자 됐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침착하게. 야, 너 어디야? 저녁에 한 잔 하려는데 휴대폰 꺼져 있어서 걱정했잖아. 뭔 일 있니? 자연스럽게. 그랬더니 이제 이직하려고 면접도 보고 그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한 잔 하자. 오늘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서 약속 장소 잡았죠. 전화 끊고 팀원으로 하다가 이제 됐습니다. 바로 가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정도면 일단 나타나면 나겠다 싶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범인의 차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차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이제 야, 차 들이밀어! 그래서 앞뒤로 이제 목도망을 들이받고 범인을 차에서 끌어냈습니다. 아, 잡았군요. 잡았네요. 술 마시는 줄 알고 왔다가 이제 체포를 당했으니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거든요.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제 침착하게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DNA가 나왔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라고 했고 변호사가 DNA가 틀릴 가능성은 없다고 인정하라고 했는데도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피해자분 사진까지 이제 들이밀면서. 봐라, 2주 전까지만 해도 오가면서 봤던 이웃집 사람이다. 너 미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아닙니다, 또 그러고. 저희 앞에서 울기도 하고 막 의리숙하게 말도 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범인의 아버지까지 모셔다가 같이 설득도 해보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단 범인은 버티는 된다는 생각을 한 모양인데. 계속 하는 거죠. 어떻게 자복을 이끌었을까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범행 다음 날 낙실라로 고향에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범행동을 고향에 갖다가 버린 게 아닌가. 네. 싶어서 이제 범인한테 야, 고향에 가보자. 간 김에 어머니도 만나서 얘기해 보자. 그랬더니 갑자기 그 놈이 딱 변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인정하면 어머니 안 만나러 가도 되는 거죠? 아... 아, 이게 화나구나. 그 눈빛이 살인자 눈빛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왜 이런 짓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최 씨는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입주를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5시까지 여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집에 갔다가 이제 혹시나 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을 그냥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망한 여성분이 이제 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잠시 전에 머물렸던 거거든요. 도락이 익숙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구민 말은 이제 문이 열려서 일단 들어갔는데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두 사람이 이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이제 칸을 꺼내든 거죠. 이제 친구를 먼저 이제 흉기로 찔렀고 사망한 줄 알고 이불로 덮어서 침대 끝으로 밀어뒀고요. 이후에 이제 사망자를 여러 차례 범행 겁니다. 어우... DNA가 이제 남을까 봐 샤워까지 시키고. 샤워를 시켜? 어우, 너무 끔찍해. 그러면 사망하신 분도 그렇지만 옆에 칼에 찔려서 누워있던 그분은 그걸 계속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숨을 죽이고. 죽은 척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망한 분한테서 그 혈흔이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아... 어떻게 인간은 탈수고 이럴 수가 있지. 이제 얼굴을 못 봤다. 시키는 대로 했으니 살려달라.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신고할까 봐 사례를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아...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하...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게 문을 잠그고 안 잠그고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의도적인 침입이에요. 그게 아마... 그렇죠. 열리지 않았어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들고 들어갔을 거예요.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 무려 1시간 30분 동안 방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박할 때 사용했던 테이프로 방 구석 구석 채모 다 수거하고 자신이 걸어다니는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바닥에 있는 지문 이런 거 다 닦아냈고 범행 노고들은 비닐에 이제 싸서 주황색 낚실방에 넣어서 한강으로 가지고 가 거기다 다 버렸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하... 너무 엽기적이다. 아...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올 만했네. 아, 그러면 그 신고할 때 그 낚시가방이 그 가방이라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어깨를 누가 쳤다고 했던 게 바로 이 범인 아니에요? 그때 낚시가방을 메고 있었다고 했죠? 맞아요. 아, 그러면 그때 범행동으로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뒤에... 아무튼 이렇게 무슨 일이라고 물은 거네요. 야, 뒤에서 쳐서... 본인이 한 짓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선생님 쳐서 뭐예요? 야, 진짜 대박하다. 그 흉기를 찾았나요, 생각에서? 흉기를 이제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분의 몸에 상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체실 DNA가 발견됐습니다. 세상에 상처에서. 완전 결정적인 증거를 피해자분이 갖고 계신 거네요. 자기가 샤워를 시켰지만 그걸 다 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뭔가 꼭 남기더라고요. 꼭 남기고. 뭔가를... 그거를 꼭 몸에 쥐고 돌아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이런 사람은 대소책 윗값을 물어보고 싶은데요. 죄값을 매길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넘어서는... 이거는 법의 영역이 아니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신의 영역에서 뭔가 이게 다뤄져야 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끔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도 죄값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무기심력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진짜 끔찍한 사람이 이렇게 사람도 아닌지 끔찍하다, 끔찍해. 우리가 이제 이런 범죄자들은 결국은 법의 처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피해자와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얼마나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보통 속에서 사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